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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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오 왜 이렇게 애기를 이쁘게 안고 자요? 이봐오는 좋겠네? 엄마가 포크를 안고 자서 엄마가 이렇게 알콩달콩 잠을 자고 있으니까 너무 이쁜데? 역시 우리 이봐오야 이봐오 애기를 포크를 안고 자니까 너무 이뻐 자자요 예뻐요 예뻐요 우리 이봐오 아니야 이빨 나는거 뭐해? 이빨? 아 해보세요 이빨 좀 봅시다 이빨 이빨 좀 보여주세요 소고언니 우리 이봐오 옳지 와 송고언니가 나고 있어요 송고언니가 나고 있어요 앵앵앵 자 송고언니 좀 봅시다 송고언니 송고언니 오오 송고언니 나는거 그래요 아 송고언니가 나고 있어요 에이 왜 이렇게 배에 힘을 주고 있어 응가도 안하고 자 응가하세요 응 응 송고언니가 나고 있어요 우리 이봐오가 에이 아 아 송고언니 많이 움직여서 못 보겠네 송고언니를 보고 싶었는데 우와 우와 송고언니 나 보여요 왔어요 금방 에헤헤 에헤헤 알겠어 자 응가하기 싫다고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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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오가 누워서 쉬는 사이에 우리 이르바오가 젖을 젖아먹고 있어요 이바오 대나무를 많이 물어다가 이르바오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대나무도 먹고 애기랑 같이 있어요 우리 애기도 대나무를 적응해야하는 시기가 가까워지니까 어쩌면 이런 애기에게 적응을 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야 애기랑 같이 으응 하 players 뭐 하까요 응 으응 자, 상한하게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표정 봐라 표정 봐라 우리 이바오님 표정 봐요 이빨이 쏙 올라왔어요 이바오가 음 끝 우리 아이는 시가 나온다 숨진다 응? 잉크하지 말고 귀여운 거 봐라 이빨 귀여운 거 봐 이봐 이빨 귀여운 거 좀 보세요 이빨이 쑥 올라왔어요 음, 씨도 이쁘게 하네 시몽 때리는 거야? 시몽? 응? 이봐 시몽 때리는 거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이쁘라 아이 잉크했네 잉크했네 뭘 보고 있는 거야 내 세상에 보이는 거 좋지 이것저것 복구도 많고 엄마한테 언니가 왕 그랬는데? 엄마한테? 언니가 왕 그랬어 엄마 너무 쪼그랬네 풍톤하봐 언니 언니가 자꾸 풍톤하봐요 언니가 자꾸 풍톤하봐요 응 자꾸 졸려? 응? 오늘 아침엔 푸바언니 자꾸 만지려고 푸바언니.. 개인 fulfil 야 찜 응? 응? 한번 한번 해보자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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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빨 어? 이빨 이빨이 너무 귀여워 이빨이 너무 귀여워 이빨 그냥 푸버언니를 왜 물어 푸버언니 물지 마세요 아니야 하지마 푸버언니 사랑해요 그래야지 아니야 푸버언니랑 장난치고 싶어? 응? 야아 할부지한테 집중해 줄래? 언니랑 장난치고 오지 말고 할부지한테 집중해 줄래? 아이고 언니 꼬꾸라졌네 언니 꼬꾸라졌네 어떻게 해 언니 꼬꾸라졌어 하지마 하지마 언니 괴롭히지마 언니 괴롭히지 마세요 입으세요 언니를 괴롭히요 아니 오우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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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잘 먹네 천천히 드시 천천히 아이고 단순히 천천히 먹어 아이고 단순히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잘 먹었다 아이고 잘 먹었네 잘 먹었네 잘 먹었네 잘 먹었네 잘 먹었네 응 잘 먹었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신나 신나 잘 먹었네 자 트림을 시키고 끄욱하고 트림을 해놨어요 우리 이봐 끄욱하고 트림을 해놨어요 응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응 이제 발똑도 나고 엇갈도 나고 이제 바깥도 다 컸어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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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응 됐어 응 하고 싶은 얘기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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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이제 우리 방아우들이 이제 크면서 시력도 확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 힘도 생기고 그러면서 주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여긴에는 다리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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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발 오 앞발 세웠다 앞발 앞발 세웠다 어이구 쉽지 않지 어 앞발 세웠어요 옳츠 아 쉽지 않아요 자 이빨이 송곳니가 났어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야 송곳니 보셨나요 어이구 아이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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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 이런 난리가 없어 이런 난리가 없어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 아이고 조심조심 아 루이바오 루이바오 계속 먹어 자 루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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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름 마음에 드냐 응? 니 이름 마음에 들어 나 이름이 이제 루이바오야 아이바오 일바오가 루이바오야 알겠지 이바오는 후이바오고 루이바오 에이 잘 잘 먹는데 아이 눈통자 좀 봐 루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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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롱초롱 눈통자 후이바오 아이고 조심하게도 자네 이렇게 얌전하게 주무셔 팔을 모으고 응? 후이바오 아이고 이름도 이뻐요 이름 마음에 드니 니 이름 마음에 들어 응 후이바오가 됐어 후이바오 알겠지 언니는 후이바오 응 후이바오 언니는 루이바오다 알겠지 응? 후이바오 이름 알아들었어? 아이고야 응? 후이바오 이름을 알아듣고 번쩍 눈을 떴네요 제 이름이에요 그래 니가 후이바오야 응? 축하해 예쁜 이름 앞으로 이름 많이 불러줄게요 후이바오 후이바오 아이 좋아 오우 늘씬한 다리 응? 자 이제 얼른 배변하고 젖 먹자 배고프겠다 그치? 후이바오 젖 먹을까? 이빨이 이빨이 아이 이뻐 이뻐 응? 송곳니가 아이고 나 그냥 그 이빨로 할부지 물겠다고 쫓아다니면 안돼 알겠어? 이빨이 귀엽게 나오고 있어요 와 송곳니도 나고 응? 뒤쪽에 이빨도 나기 시작하고 이빨 나는거 축하해요 호이바오 호이바오 이제 잠 먹었으니까 좀 자요 응? 응? 대답도 하네 호이바오 응? 호이바오 엄마 밥 주고 올게 아이고 옳지 대답 잘하네 루이바오 오늘 체중 한번 재볼게요 제가 안맞춰줄 먹었으니까 체중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와우 좋습니다 루이바오 5.57kg 5.56kg 5.56kg 와우 많이 먹었어요 자 돌아갈게요 자 승희이모님이 체중 재는걸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우 아우 이제 아빠를 루이바오 아빠를 들어봐겠다는거야 오오오오 우와 오우 빠른데 아빠를 짚고 일어섰어요 루이바오가 아빠를 와wl 진짜 씩씩해 오우 루인 바로 험험헿 hop 시가 쉽지 않지 오우 할부로스에서 걸어올거야? 대단해 대단해요 할부지 도쿄야 루이바오가 벌써 아빠를 힘을 주고 아빠를 세우는 연습을 하고 있네요 루이바오가 이제 할부지 따라오겠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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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멋져 루이바오 대단해 대단해요 잘했어 잘했어 루이바오가 섰어요 아빠를 세웠어요 자 이제 뒷발을 세우면 건너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앞발을 세우는 단계에 요오 루이바 밑에서 잘거야 그 밑에서 아 이제 그만 자야지 응 그 아내가 좋구나 아잉 아잉 돌았다 아잉 돌았다 그지 아이고 전쟁을 급히 잘해 오메 야 이제 앞다리에 힘이 많이 생겨서 상체를 세우고 있어요 후이바오도 응? 루이바오 언니가 상체 세우는 걸 잘하는데 후이바오도 상체 세우는 걸 잘하네 자 이제 루이바오 전 많이 먹었어 자 응? 루이바오 오늘 체중이 6kg야 와우 아직 100일도 안됐는데 응? 98일 찬데 6kg라니 대단한데요? 대단한데요? 응 있지 그렇게 자자 잘 생각했어 자 이제 루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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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루이바오 이렇게 이쁘게 잡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와 할부지 쓰러지겠네 응? 루이바오 엄마랑 이렇게 이쁘게 자고 있으니까 할부지 쓰러지겠어 너무 귀여워서 루잉 너무 이쁘게 자고 있는데 와우 하아 잘 자요 루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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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요 지금 좋은 꿈 꿀꺼 같네 아이고 왜 이렇게 이쁘까요 왜 이렇게 이쁘까요 이렇게 이쁘까요 할부지도 카메라를 못 대겠네 자 코가 많이 거머쥐고 있죠 코가 많이 거머쥐고 있어서 지금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면 이 코도 거의 거머쥐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렇군요 자 우리 루이바오 이빨이 어떻게든지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흐흐흐흐 루이바오 눈뜨고 자는가 눈뜨고 자 에이 루이바오 오늘 이제 동생이랑 같이 하는 날이야 동생이랑 교대해서 응? 엄마랑 안녕해야 돼 당분간 야 두 발로 서 있는 모습 보세요 아니 깃발엔 힘이 다 안 들어왔지만 앞바르게 이렇게 기껏 쐈어요 엄마 앞서서 이야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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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바오 대단해 자 누렁이가 엄마한테서 온 루이바오 그리고 우리 행동이가 육아실에 있던 호이바오 자 왼쪽이 루이바오 오른쪽이 호이바오죠 역시 누룽지가 되어서 온 루이바오 자 은이랑 동생이 자매가 만났는데 한번 놀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응? 아이고 그래 언니야 안녕 언니야 안녕 루이바오 안녕 루이바오 안녕 루이바오 루이바오 언니 안녕 그래 여기 루이바오 동생 잘 있었니? 언니 보고 싶었니? 아이 이뻐 이뻐 아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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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바오 다시 언니랑 뽀뽀 해봐 에잇 호이바오 언니한테 그러면 안되는거야 응? 언니가 친하게 지내자 이러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잇 오늘 루이바오 얌전한데 호이바오가 언니랑 친하자고 그러는거지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요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요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요 에잇 호이바오 호이바오 루이바오 루이바오 왜 이렇게 물음기가 됐어? 에잇 언니 언니 잘 있었어 언니?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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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언니가 동생 때문에 많이 괴롭히면 당할거 같다 어? 지금 호이바오 엄마에 언니한테 그러면 안되는거야 아이고 애기 오자마자 우리 아이고 또 챙겨주느라고 아이고 호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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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엄마한테 젖주세요 그러는거야 그치? 엄마도 지금 배고파 엄마도 밥먹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애기 젖좀 먹기고 가자 아이고 착해 응 그래 엄마 젖좀 먹고 엄마도 밥먹어야 돼 아이고 착해 아이고 응 애기 젖 조금만 더 먹여요 역시 호이바오야 응 자 누워서라도 먹겠지요 우리 호이바오는 역시 호이바오 어떻게든지 엄마 젖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돼있어요 우리 호이바오는 호이바오 엄마 젖 먹고 배 빵빵해진거봐요 얼마나 뺏어 먹었길래 아잉 얼마나 뺏어 먹었는지 세종 한번 재볼까요 배가 아주 빵실빵실하네요 호이바오 많이 더 드셨어요 아이 6.19 6,190 6,190 엄청나게 엄마 젖을 뺏어 드셨어요 네 6,190 호이바오는 저쪽에서 이제 젖을 벼블리 먹고 쉬고 있구요 자 회사님은 애기를 먼저 젖을 매겨놓고 늦게 와서 허겁지겁 대나물을 먹고 있죠 아잉 아 좋아 아 아 아하세요 아 그렇지 좋아 아 아 야이바오 왜이렇게 이쁜거야 응 자 다시한번 아 옳지 호이바오 엄마 좀 편하게 먹고 좋아 아 이렇게 많이 이동을 했어요 아이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닐 줄도 알고 아잉 호이바 엄마 찾아서 돌아다닐 줄도 알고 이제 엄마 따라다니겠네 금방 금방 엄마 따라다니겠어 응 응 오오 자 어 이제 전전이 돼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아빠로 힘도 많이 들어갔고 음 자 엄마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에이 아빠로 힘도 음악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